줄을 끊으실 때는 대부분 한쪽에서 끊는 방법들을 많이 택하세요. 그러면 라켓에 무리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줄을 안전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센터부터 넣으시고요. 이렇게 끊으시고 번갈아서 이런 식으로 라켓의 힘을 중심부부터 해소해 주셔야 라켓이 큰 충격을 입지 않고 번갈아 가시면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줄을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일단 줄이 다 제거가 됐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